안녕하세요. 설정미입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에 왔는데요. 뒤쪽에 보이는 이 섬이 바로 새섬입니다. 오늘은 이 세연교를 따라서 새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섬 여행 떠나보시죠. 자, 유람선을 타실 분들은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새섬을 가실 거면 세연교 다리를 통해서 새섬을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세연교를 건너서 새섬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세연교를 건너는 호스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따라 걸으셔도 돼요. 새섬이 왜 새섬이라고 불르게 됐을까요? 바로 예전에 제주의 전통 가옥 초가 지붕을 쌓는 게 억새인데 그 억새를 새라고 해요. 근데 이 새섬에 새가 많아서, 억새가 많아서 새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와, 봐도 너무 예뻐요.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자, 오늘 새섬이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 주제를 변경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연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그늘 파트여서 여기에서 잠시 휴식 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도루자에 앉아서 서귀포항을 바라보면서 휴식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해도 좋겠죠? 지금 서귀포항 동부두에서 은갈치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장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우와, 사람들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쵸? 오늘 원래 목표는 새섬을 걷는 거였지만, 새연교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서귀포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걷는 재미가 솔솔했고요. 사람들이 정말 이곳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세연교, 세성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